간단한 엑사이즈 입니다.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어..뭐라고 해야되나요? Default Argument의 Value 그걸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라는 것이 연습의 주제입니다. 첫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A equal 0로 수면 되고, B 역시도 B equal 0로 수면 됩니다.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. 두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Style.margin이 20핵실로 조져있죠? 그러면은 스타일이 없을 경우 스타일은 요구를 할당하라고 되어 있잖아요? 요구만 떼서 넣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. 그죠? Return Style.